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당 안에서는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마지막 보고자리.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제안이 공천관리위 등에서 질서 있게 반영될 거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 등 희생의 방법이나 시한은 밝히지 않았고 지도부 침묵에 최고위원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메워놨단 말입니까?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 나도 서로 싸울 것이며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김 대표 사퇴 요구는 이어졌고. 안철수 의원은 총선에서 55석에서 60석이 나올까 두렵다며 당대표 출마 시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를 만들겠다는 김기현 대표를 비꼬습니다.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을 자살특공대에 비유하거나 사퇴 압박은 내부 총질이라며 현 체제를 엄호했습니다. 혁신위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에 대해 박정하 대변인은 김 대표의 사직생 발언은 적당한 상황과 때가 되면 혁신위 요구를 하나씩 실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Rise of the Eye